에이디 오니 추천 고맙습니다 아.. 자꾸 솔플하듯이 해가지고 자꾸 헷갈린다 입구에서 남겨둬야 하는데 이번엔 제가 저도 실수 좀 컸어요 갑시다 이정도면 뭐 게이지 2% 되겠지? 1%인가? 아이고 아이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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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맵 진짜 좋아하는데 아까 어 친구코도 나쁘지 않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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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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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잡몹은 놔둬주고 가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죽으면 쟤들을 발판 삼아가지고 계속 튕구면서 이동속도를 빠르게 할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한번 죽으면 좀 위험하니까 not ready ye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인 한 번 죽으면...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도 없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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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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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어 아직도 가고 싶어 아직도 조금만 돌아 Sitting 더 시간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아 이거 97% 이거 장마하면 뜬다 이거 장마하면 빼간 놈이라가지고 아니야 일부러 죽은거에요 일부러 97%는 너무 위험해요 저거 빨간 좀비 한마리가 너무 게이즈 잘 채워져가지고 차라리 1층껏 노린게 훨씬 낫다 어허우 이거 위험한데 아니 안된다 안된다 아 게이지 좀 실패인것 같은데 안됐다 이거 됐다 됐다 아 얘들 어떻게든 목숨 걸어 잡아야겠다 음 맞다 이거 한마리 놔 와 이거 잘라두고 왔다 이거 잡을까말까 고민했었는데 당연히 아 큰일났네 오 아 큰일났네 오 자 분신을 만들어줘 자 분신을 만들어줘 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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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 끌고 오고 있어요 야 빨리 와 인마 왜 이렇게 있나 왜 이렇게 안와 여기서 싸우죠 여기서 싸우죠 여기서 싸우죠 어 높잡아야 내가 못 때린다 못 때린다 어 싸우지다 됐다 이 좁은 맵은 땅이네 이건 뭐 웬만하면 오 아 순간이동하네 아씨 순간이동 몰랐네 음 괜찮아 괜찮아 얘가 빨리 소환물 없애주는게 좋아요 자살폭탄태라 해가지고 한방에 누워요 쟤 화합반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이거 잡몹 어차피 자정조장 가깝고 하니까 빨리 저 잡몹들을 없애주는게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위험 안돼 이거 잡몹이 있으면 이제 세뇌가 이제 하력 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깝겠다 나 할거도 없으니까 개선 냅다 꼽아버려 아 그래야 아 그래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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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뵙겠습니다 테린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테린이 좋은 하루 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됐다 근데 아이템은 뭐 야생림에 무슨 이겨라 44 층받아요 보석을 하지마 층받아 템 진짜 저렴하네 이러면 43층 열쇠는 또 할 거 없네 방황하는 우리 어린 양 돼버렸네 열쇠 받아요 열쇠 생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이씨 이런식으로 깨지는거야 43층 전부 다 부두 악사 조합에서 자 부두 악사 부두 악사 부두 악사 어 어 성전 한명이네 네 긴 봐봐 긴 봐봐 더 시간 필요해 야만 용사 악사 조합으로 2인 파티 2등 이제 1등 노리고 있구요 여러분들 호이키니 추천 고맙습니다 제이매디니 왕니 에디언니 새벽뉴스니 사랑한다거니 추천 고맙습니다 리바니 레디언니 바보친구구니 호이키니 추천 정말 고맙습니다 잘 모르긴 하네요 빨리 바 confinement isn엄ières один realmente gobi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.» обще 안녕하세요 연습생 첫번째 änd lifts 머리 yapmış 감사합니다.